또 시작이다. 뭔 상관인데 아침부터 나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아휴 추워 아휴 호래비 냄새 아휴 어딜 들어와 아휴 나가요 아휴 이게 이불이야 거조기야 아휴 저 옷에 구멍 난 것 좀 봐 쥐새끼도 드나들겠네 빨리 나가요 아니 내 말은 약장소 마누라가 누구냐고 아휴 그거 나갔다 빨리 나갔다 공상도 여지가 내야 상종을 하지 뭐야? 엄마 아침부터 고물장에 왜 와? 넌 몰라도 돼 왜 과부가 호래비 사는 집이 아침부터 드나드는 말이야 소문나면 어쩌려고 이 개미를 뭘로 보고 내가 암만 없이 살아도 고물장 사라야까? 그럼 왜 왔는데? 너 약장소 딸 알지? 응 걔네 아버지가 마누라 찾아서 가져볼게 유행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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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안가냐? 난 그딴 거 안 먹어 배창씨가 든든하구먼 이따가 보자 응 아줌마 아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디로 가셨을까? 50진, 60진, 70진, 80진 여기 아줌마 너도 뭐지런지 애기씨 어딜 또 지새끼 모양 빠져나갈라 그래요? 언니 다 좀 나갈게 많이 마시면 나만 또 훈쩔난단 말이에요 모른다고 그럼 되잖아 에휴 말이 좋아 유엔탕이지 양키들이 먹다 남은 소시지랑 햄이랑 주워다가 우거지나 넣어서 푹푹 끓인걸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집 따님이 왜 그딴 게 먹고 싶냐고요 먹고 싶은 걸 어떡해 그럼 나도 몰라요 그럼 난 이 집 식모가 아니고 그냥 뒷집 아줌마니까 나가든가 말든가 알았어 뒷집 아줌마 그래 앞집고 봐야 아 야 아 오늘 뭔 날인지 장날보다 사람이 더 많다냐 미군부대에서 유엔탕이 들어왔시다 그냥? 하이 오늘이 바로 동네 잔칫날이구만 우리 딸내입니다 아냐? 예, 조금 전에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야? 우리 순금이는 얼릴 적에도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다가도 먹을 것만 주면 방실방실 무섭지 어르신, 가서 드시죠? 예, 그런데 나는 여기 쪽까지 있어야 쓰겠다 여기가 세금 땅 길목 아니냐 오하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나가, 꼭 찾을 사람이 있어서 말이요 예 애기 씨 아이고, 이거 또 빠져나갔나 보네요 이 반집 떨어지면 불배락이 떨어질 텐데 세연 씨, 주먹에 간 것 같아요 뒷집 아줌 씨가 애기 시더러 유행탕 들어왔단 말을 했다네요 뭐? 아